심상정은요. 굉장히 요즘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옛날에 참 심상정, 신불리 하면서 굉장히 응원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선거 때만 다가오면 심상정이 굉장히 세졌죠. 왜 세지냐면 심상정은 자기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자기가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고 가장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공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정의당은. 30년 동안 자기네들은 소수 정당으로 진보정치를 지켜왔다는 자존심이 있는 애들이에요. 정의당의 심상정은. 그런 심상정의가 가장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민주당 때문에 심상정이나 정의당이 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착각이에요. 그렇죠? 심상정의의 가장 오판이 뭐냐? 민주당에 의해서 정의당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왜 심상정의가 당대표를 잡으면 정의당이 굉장히 민주당과 이렇게 대결구도로 가냐? 심상정의가 정의당 안에서도 주류 세력이에요. 심상정의가 정의당 안에서도 주류에요. 윤소아 비주류, 이정미 비주류. 전통적인 심상정의는 진보정치의 주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윤소아나 이런 사람들이 말빨이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 니콜님 화 좀 푸시기워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심상정의는 항상 민주당이 있기에 정의당이 진보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의당이 진보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저 매국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는 또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진짜 진보정치를 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과거 민주통합당이나 이런 정당이 진보정치도 아닌 극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진보정치를 하는데 민주당이 전통적인 보수 정당인데 대한민국의 매국 정당이 하나 있다 보니까 정의당이라는 진보정치가 극좌로 몰리면서 늘 민주당에게 치여갖고 자기네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원인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잖아. 보수가 아닌 애들에게 보수의 탈을 씌워줬던 언론과 기득권이 결국은 민주당을 진보정치로 만들어놨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심상정과 정의당의 주류 정치인들은 뭘 잘못하고 있냐. 정의당이 클 수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과 협심을 해서 자유한국당만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괴멸시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대표주자가 되고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이 더 도약을 해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 통크게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건날 선거철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따로따로 내갖고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게 바로 예를 들어서 한명숙 총리와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죄송하지만 고 노회찬 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함으로써 표가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한명숙 총리가 이기고 있다가 2시간 만에 그게 역전돼서 0.4%인가 차이로 오세훈이가 당선됐었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 진영의 단일화가 되지 않아갖고 굉장한 자유한국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원성산에도 이번에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의당은 당선될 수가 없어요. 노회찬 후보님께서도 문재인 그 당시에 전 당대표가 노회찬 후보를 지원 유세까지 다니면서 창원성산에 노회찬 후보를 당선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늘 민주당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은 엄청난 정의당을 배려를 했고 정의당과는 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상정 지역구에도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의당의 적은 피해의식은 민주당에게 가지면 안 되고 자유한국당이라는 매국 정당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매국 정당이 없어져야만 진보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도 일심동체에서 단일 대호로 미래통합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단일화를 단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안 해준다 그러면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정의당의 후보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의당이 단독으로 후보를 내서 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자유한국당도 후보를 내고 3자 대결을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은 단 대한민국의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의당은 아직도 비례정당이라는 뜻이에요. 정의당은 민주당이 없으면 그냥 비례정당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민이 만든 시민을 위하려는 플랫폼에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빨리 참가해서 민주당을 오히려 민주당이 참가 안 한다 그러면서 뒤로 발뗄 때 정의당이 먼저 테이블에 나와서 민주당을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의당은 지역구 정당이 아니에요. 비례정당이에요. 여태까지 정의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도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이 돌아갈까 봐 진보 정치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의당에게 정당 투표를 해줬단 말이에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정의당이 졌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 촛불 정권을 저렇게 비난하고 탄핵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더 이상 민주시민들, 즉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에게 지역 정당 투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은 본인들이 비례정당으로밖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설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인식을 하고 민주당의 피해의식을 갖지 말고 민주정권을 지키는데 같이 진보세력이 합세해서 저 미래통합당이라는 매국정당을 없애는데 앞장서야지 조금 아쉽다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조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아갖고 노동정책이나 어떤 경제정책이나에 대해서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면 그게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면 자기네들이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 더 선명성이 보이나? 민주당과 우리는 다르고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보이나?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민주당을 깔 때냐고 하면서 오히려 정의당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정의당은 민주당을 까면 깔수록 박수는 자유한국당과 저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욕합니까? 표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상정부와 자기 자존심 안 한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정신 차려야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래서 정의당 찍어주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의 정당이라는 플랫폼 병당에 정의당이 필요한 이유는 정의당을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테이블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정의당을 반드시 끌어들여야 하는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의당 시민을 위하여는 정의당만 챙겨요. 아니지.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테이블에 앉는 게 민주당을 더 위하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셔라. 갑자기 제가 이 피곤한 와중에 정의당을 지금은 비난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보고 한숨 적고 그래도 정의당보다는 자유한국당보다는 정의당이 낫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안도를 하고 자유한국당에게 한 석 더 돌아갈 거 민주당이 한 석 더 가져오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위하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의당 빼고 우리끼리 가요. 그러면 땡큐지만 정의당이 엄청난 민주당 공격하면 지역구에도 영향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좋아할 일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싸우면 가장 옆에서 웃음, 얼굴 표정 관리하는 사람들은 저 대한민국의 매국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민주당이 어떻게든지 정의당을 끌어들어갖고 연합비례공천을 해야 된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바로 시민을 위하여예요. 알겠죠?